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바둑이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려있거든요. 몸이 그래서 등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가방을 보냈어요. 일단 김영상 김영상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영상은 이제 오지 않잖아요. 아 진짜? 이쪽이 여기로 오세요. 뒷모습만 보여요. 위에 봐줘. 정답은 안되지. 김영이 언니. 아. 많이 컷 탈어요? 네. 어떻게 웃었어? 다리 엄청 길어요 들리진 않지만 김연경 선수에게 영상본지 한번 해주세요 김연경 선수 사랑해요 들리지 않는 고백 보고싶다